에이 거저벨 예 잡을 수 있어? 제어스래 나 저 없게 잠시만요 예 써주세요 나이스 조인했어 나이스 저 좀 힐 좀 에 저기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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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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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있어 끝 나이스 윈스턴이 물어주세요 나이스 여기 살아있어 오른쪽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궁 어떻게 되세요 다들 나도 있어요 맞았다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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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뒤에 있어요 아이고 찬다 메르스 불었어요 메르스 다운 오우 파라 꽉 오우 아 나 왜이래 아주 데리고 하하하하 아 웃겨 여기가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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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세명 세명 모조 모조 이스모스함은? 오우 저 좋았네 와 존나 익스프레스 엔트리인데 아 저 궁쓰는데 공중에 떠가지고 어떻을지 몰랐어요 시야가 갑자기 위로 떠서 아 근형이 때문에 이겼다 아 잘했잖아 괜찮았죠? 아나가 키리였다 시메트라 처음에 잘린게 컸네 저렇게 시메트라 뻘치 됐어 시메 하하 텔레포터 깔고 그래야 그래야 제맛인데 뭐 있었어 깔고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라인 스킨중에 이게 망치가 작아서 시야 확보가 더 잘 된대요 하하하하 그래서 바로 샀어요 예 마.. 그 도끼로? 예 도끼가 검은색인가? 예예 검은색이나 빨간색이 망치가 도끼여서 오른쪽 위 시암 확보가 좀 더 된대요 어 맞아 맞아 어 한게 있구나 저 또 신경 왔음 하하하하 그런거 사운드플레이로 해야되는거 아니야? 오른쪽 위에 소리나면은 따아 오른쪽 위 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혹시 저 혹시 여기서 기다렸다가 얘네 던지 낙사 한번 할거야 어 해봐 내가 강타 날려고 알려줄게 네 파라나 동시에 하면 날아가잖아요 여기 그 뭐냐 방어 여기다 깔아줄 수 있어 윈스턴 저기 윈스턴 왜냐면 잘하면 뭐지 아까처럼 아까 디바 오른쪽에서 보였어요 언제에요? 뭘요? 도망갈게 그냥 아 도망갔네 저쪽 오른쪽에서 와요 디바 아직 로우도고랑 같이 와요 쏴 쏴 늦었다 어 디바 뒤로 올라가 디바 뒤로 갔다 나 풀렸다 뒤로 갔다 이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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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침착 침착 내가 혼자 포인트 갈게 저 디바만 있어 디바하고 뭐냐 겐지 겐지 이제 디바만 있어 디바 때리자 겐지 안방이네 어 잡았다 디바 잡았어 저 앞에 보고 있을게요 윈스턴 앞에 아이쿠 아 나 뒤에 있어요 윈스턴 메리 윈스턴 방벽 빠졌어요 로드 그래프 빠졌어요 윈스턴 방벽 빠졌어요 네 윈스턴 돌아가야 돼 루시오 잡았어요 겐지 컷 아 겐지 컷 아 디바 안에 누구요 지금 우리 집중해 저기 윈스턴 윈스턴 여기 메리시 포할 포할했어요 메리시 거기 너무 빠졌다 너무 빠졌다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원아 뒤로 창원아 뒤로 창원아 내 뒤로 좋은 궁 오 메시 컷 오 굿 루시오 불고 있어요 아 아 아 윈스턴 궁 아이고 윈스턴 아이고 윈스턴 지금 윈스턴에 다이 다이 뜨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금요 와 윈스턴 죽였잖아 지금 윈스턴 죽였잖아 지금 지금 막 죽였어요 형님 아까 맞다이 뜨고 있었어요 로드옥 앞에 있어요 저 방벽 천 로드옥 앞에 있어요 여기 좀만 앞으로 여기 좀만 앞으로 예 앞으로 갈게요 윈스턴 방벽 빠졌고 윈스턴 방벽 빠졌고 왼쪽이 겐지 오 끌라 아이고 어르신 살려라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아이고 아이스 오 아 겐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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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티실 것 같은데? 형님 버티실 수 있어요? 저 궁 있어요 궁 써서 막아주세요 저 바로 합류할게요 아 나 디시겠다 그냥 아니요 저 죽어서 가고 있어요 죽어서 가고 있습니다 고위기였습니다 고위기 맥퀸이 죽는다 우리 맥퀸이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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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라 컷 한 좀만 왼쪽으로 한 좀만 왼쪽으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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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잘리네 오케이 우리 죽어야 돼? 아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죽어야 돼? 아 죽어? 나 죽을게 계속 죽어야겠다 빼죠? 들 빠져야겠다 그래도 지금 제가 시간이 더 많아요 아 너무 잘렸네 네 저 궁 있어요 제껄로만 할게요 네 저쪽 뭐 없죠? 윈스턴 말고 방벽 겐지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윈스턴 왼쪽 빠져요 왼쪽 위 힐러 저거 때문에 알려드려 저 저 윈스턴 뒤쪽이요 윈스턴 궁 썼어요 어디있지? 메르시? 아 아 와 미친 새끼들 진짜 겁나무네 메르시 자요 메르시 잡았어요 윈스턴 잡았고 겐지도 잡았고 파라 여깄어요 아 파라 잡았고 아 역시 망치가 제맛이죠 하라 진짜 날라왔어요 잘 막았어요 다들 왼쪽으로 뒤 ㅈㄴ 잘하고 그 윈스턴으로 막죠 이번거 저 궁극 92%에요 파라 살려 파라 살려 틀렸어요 아 오른쪽에 못 통해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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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윈스턴 쏠져 오른쪽에 윈스턴 쏠져 마련당해 아이고 윈스턴 살려라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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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 쓸거에요 어 나 애들 들어오면 궁 쓸거에요 정면 궁 아잇 아잇 감사하게 딱 질렸다 여기 딥에서 하여기 바닥이 각파했었는데 딥아 끝 아이고 여기 서버냐 오른쪽 위에 빨간데 아 죽지마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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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세요 죽지마요 아 죽지마요 영웅 죽지 않아요 저 궁 있어요 제걸로 망할게요 피카츄 하자 피카츄 왼쪽 위에 파라 왼쪽 위에 파라 왼쪽 위에 파라 뒤로 온다 왼쪽 위에 파라 뒤에 파라 봐주세요 뒤에 파라 있어 뭐야 혼자 죽어 궁 쓰려고 했어 윈스턴 아 나 죽었다 녹았어 어 나이스 잡았어요 오 잘했다 와 나이스 왼쪽 위에 잡아요 좀 조심 저거 왜 이렇게 디바 궁이 많지 파라파라파레 내르시 내르시 아 다행이다 오 굿 뒤에 디바 아 저거 때려야 때려야 궁 오르는데 저거 형님 뒤에 형님 뒤에 천천히 주의 천천히 아 깨먹어 아.. 아.. 저.. 저 방벽 좀 채울게요 오케이 우리 앞에 누구죠? 어쩌고? 저.. 저 라인 뭐지? 라인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뭐야.. 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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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잡혀? 윈스턴..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업무 없어요? 아 우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트레이서 들어가야 돼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아이고.. 아이.. 사자 돼야 돼.. 사자야.. 아깝다.. 나 궁 있었는데.. 아쉽다.. 괜찮아요 우리 6분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 같아요 우리 훨씬.. 우리 7분 남았어 우리도 시간을 주는구나 신기하다 흐흫 1분 더 줬어 저기? 흐흫.. 아니.. 딱 1분이었던 것 같아 아우 쉽겠다 쟤네 네.. 정의의 행위로.. 통을 했었거든 또 수비네? 어.. 바스요나 거야 원래 이긴 쪽이 수비부터요 아.. 그렇구나.. 아 형님 바스요나 거야 옛날처럼 바스? 가보고 올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바스 맵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아 우리 저번에.. 저번에 우리 연기사에서 왔어요? 저기..저기서.. 여기 안에 수먹어 주고 흐흫 우리 지난번에 쩔었는데 저번에 쩌? 아니.. 디바 자리야 라인하고.. 쩔었어.. 어디서 막을까요? 안에서 막을까요? 어떻게 막을까요? 2층에서 막을까요? 여기 위에서? 어.. 이 새끼들 다이브 조합일 것 같아 여기 왼쪽에 있고 오른쪽 날 안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저.. 어디서 막아요 저? 저.. 여기 왼쪽에 여기.. 아 거기에 저 여기.. 오른쪽 가면 그냥 가게 내비두고 들어갈때 같이 들어가고 만약에 뒤에 있으면 윈스턴 라인 아.. 멜시.. 디바.. 아 여기에서요 듀비스턴.. 저.. 아.. 저.. 오른쪽으로 애들 들어와요 오른쪽으로 애들 들어왔어요 오른쪽으로 애들 들어왔어요 위도 있는데 위도있다 위도있다 같이 같이 죽어! 아.. 다행히 같이 죽어서 위도있다고? 아 뭐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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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위에 윈스턴.. 위도 한 방 위도 한 방 이겼다 오우.. 위도한테 죽을 것 같다 참.. 굴마!? 엄마! 와아.. 씨. 괜찮지 않나요? 조심해 조심해 제가 살고 있을게요 여기여기 안에안에 여기 안열부터 디바! 디바! 여기 맥시 뒤에! 맥시 한 바꼈게 맥시 컷 죽였어 저 힐 없었어요? 저 왔어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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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위에 뉴 스파이소 있어요 받았어요?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베리 굿 10.4만 하면 이기죠? 네 우리 저번에 0.5% 밀고 이겨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페이로드에 페이로드 눈반이었거든요? 페이로드에 바스티옴 받고 바스티옴만 찍기 왜 이렇게 이겼어? 그거 한 번 이겼었어 0.5였어? 0.5 그니까 저희가 한 택자를 딱 밀었나봐요 한 번 아아 와 대박이었네요 흐흑 이게 되게 나은 것 같아요 비기는 게임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천천히 들어가면 이기겠죠? 고맙습니다 포모도로님이 잘해주시네 위니스터네 그니까요 잘하시네 아니요 스카트로 되게 좋은 것 같아 야맨이 야맨이 영재의 영재랑 달라 영재는 좀 너무 들어가 야매 흐흐흠 흐흐흐흨 응재는 내리시기 못 많이 잘하는 것 같아 자리야랑 어어 어 낙사 조심 오리산가 저거? 어 오리산 안에서 죽네? 저쪽 오른쪽 뒤로 갈생들 우리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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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왼쪽으로 저거 터렛 부시고 들어가자 터렛 부시고 천천히 들어갈게요 여기 여기 라인 자요 라인 자요 여기 우리사 다인 한방 라인 한방 침묵 사망 아 이거 우리가 했던 조합이잖아 카피하고 있어 저렇게 하면 안되지 근데 이거 퍼센트로 바뀌니까 어려워졌다 너무 어려워졌다 근데 맞는거긴 해 우리는 10분밖에 안 밀렸다는 말이잖아 10분밖에 안 밀렸다 아이고 그냥 나이스 오오 바리채 담사리채 에이트 따라 움직여 어 잠깐만 그럼 니가 힐금이라는 소리 아니야 헐 그러게요 나 뭐했어 나 뭐했을까요 저기 저거 줄게 반짝 아직 그 룰이 유효한건가요 나 지금 완전히 유효한건가요 모르게 탔지만 탔지만 방장 화장실 가야돼 어디 뺄까냐 아니아니 빨리 갔다와 갈려 남의 방광을 되게 무난한 승리였다 연장까지 안 갔어도 되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진짜 아 드디어 이제 다음판 이기면 다이아 19점 올리면 돼요 출까드려요 어 난 언제 다이아 가지? 형님 제가 볼 때 솔렉만 안 돌리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런가? 저희랑만 하면 이.. 아니 어때요 저희랑 하면 승률이 어떤 날을 엄청 지고 엄청나면 이.. 어떤 날 진짜 엄청 줘 지면 바로 퀘 그니까 그런게 있거든 원래 좀 많이 진다 싶으면 원래 하면 안된대 맞아 근데 우리는 그때 존나 부리잖아 한 번 더 이기자고 그러니까 이길때까지 하자고 다 지고요 저 롤 플랫4에서 골드3까지 떨어져 봤어요 하룻밤에 그리고.. 아 대단하다 그리고 롤 안 지웠어 롤 지우고 한동안 했어요 빡 쳐가지고 빡칠 것 같은데 아 정말 그냥 확실히 지니까 계속 지더라구요 그니까 이게 멘탈이 금방 쓰네요 이게 멘탈 게임이야 살짝 진짜 멘탈 게임 응 멘탈이 되게 잘 상하더라구요 아 이거 태워왔는데 또 같이 못하네 어 잡았다 비디오 꺼야되는데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